다음은 2-5 이거 먹어서 파이어 된 다음에 진행할게요 여기서 아이스 먹고 아이스가 돼서 이렇게 진행 다시 아이스 뱉고 파이어 여기로 들어오면 첫 번째 보물 상자가 있어요 앗 조금 회복하고 여기 있는 커터를 먹어서 커터로 변신 이렇게 하면 메탈 메탈로 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엉덩 방아를 찍으면 여기에 두번째 보물상자 자 힐로 변신해서 쭉 갈게요 자 이렇게 오면 여기 또 도팡일당이 있죠 얘보다 빨리 와서 아 힐로 보통사고 이렇게 내주면 끝 빔 두루마리 그래파스 비밀의 문의 열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